태양산은 대체로 아주 큰 곳입니다. 하지만 우리의 취딩은 산시 평순縣입니다. 첫 번째는 태양산 지역이 생각보다 크다고 말합니다. 저희는 이 영화 촬영지는 산서성 평순현입니다. 그리고 우리의 취딩은 이 영화입니다. 우리의 취딩은 이 영화의 취딩입니다. 그 영화의 취딩입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러면서 그 영화상으로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 영화의 취딩의 취딩은 이 영화가 가장 큰 곳이죠. 그Whoa doin지. 그런건데 우리 네네 뭐 manip먹는게 그래도 그런건데요 그건데 우리가 뽑는 것들은 몇가지 Complut이 된 김에 그건데 그건데 그건데xture 그건데 그건데 다 수는 안나오미 그건데 그건데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도는 사실은 영화제에서 나오는 장면은 그 대부분은 다 산소에서 우리 방금 얘기하는 지어에서 실제로 촬영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단 한 지어만 그 영화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그 가운데만 가운데 그 산 하나 있고 그 주변에 되게 아름다운 경치 하나 있잖아요. 사실은 그거는 다른 지어에서 찍고 편성했습니다. 그 우리는 그 차량 감독님이 되게 그 하레오에서 되게 용여하신 분이라서 그 이 지역 승자할 때도 되게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최종는 이 지역까지 승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